우리가 비율을 하면 돈복은 화폐에너지 혈액순환과도 비슷합니다. 돈복이 좋을 때는 방어 대처 능력도 강해집니다. 그래서 별 문제 되지 않을 일도 만약에 또 반복적인 어떤 부정적인 암시 혹은 재물운이 약할 때는 그때 어떤 분이 머리를 항상 남쪽으로만 두고 잔다면 이때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. 오행적인 설명으로는 남쪽이 오행화위기운 즉 불기운의 상징구역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안 좋을 때는 혹은 재정적인 중요한 시기라든지 혹은 예민한 그런 시기에는 머리를 우리가 또 지나치게 남쪽으로 두고 자게 되면 이때는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를 크게 촉진한다고 합니다.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또 재물운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.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. 물론 그 돈 운이 그 돈복이 억수로 그 좋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. 그때는 그 방어력이 그 생기기 때문에요 대수롭지 않게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또 만약에 우리가 또 머리를 그 북쪽으로 또 두고 자게 된다면 그때는 그 지금 설명드린 그 남쪽으로 머리를 그 두고 자는 그런 경우와는 또 상반된 아주 그 긍정적인 그런 이로움이 많이 그 생긴다는 것입니다. 북쪽에 이렇게 그 머리를 둠으로써 지구 자기장의 그 방향과 또 우리 몸을 일치시키게 됩니다. 자기장과 그 조화는 가속이 되겠죠. 몸의 그 에너지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또 안정이 됩니다. 이런 그 에너지 균형 속에서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는 그 풍수의 그 기본 원칙에도 맞습니다. 북쪽은 그 물을 가득 저장한 소양강 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에너지를 그 보존하는 그 방향으로서의 그 풍수적인 주위가 있습니다. 빠져나가는 그런 유실되는 에너지가 아닌 잘 그 보존이 될 그런 에너지의 암시를 갖게 됩니다. 돈복이나 또 개인의 그 활력에도 그대로 또 적용이 될 내용입니다. 결국 경제적인 그 안정 또 돈복 또 재물운의 그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그 북쪽으로 두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그 풍수적인 이점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